마을버스 찍었던 쪽지 시험 100점 체력장전엔 비가 오네 웬일인지 기분이 좋은 운수 좋은 날 그러던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10만원 시발 10만원 요해물을 보면 행운이 온대요 요해물을 보면 좋은 일만 가득해 어둡고 어두운 일상 속에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UFO 답답한 내 인생을 모두 다 바꿔줄 거라 믿어 은평여보 김상아 양의 사연입니다 쿠파벌에서 UFO를 봤어요 근데 좋은 일만 가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UFO 꼭 보시고요 박사연머도 뒷방문도 꼭 대치지 마세요 라고 좋은 말 남겨주셨네요 빛의 속도로 가는 물체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 즉, 시간은 영에 수렴하지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UFO는 빛의 속도 초속 30만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UFO는 시간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시간이 멈춰지는 상상 그래, 또 이제 모든 그 expose 해운을 가져다 줄 테고 해운이 올게요 하늘을 봐요 행운이 와요 하늘을 봐요 행운이 와요 그 해물을 봐요 행운이 와요 그 해물을 불러요 주 해물이 와요 다시 하늘을 봐요 행운이 그려와요 행운이 불러요 행운이 불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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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F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